강서구민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허준박물관에서 우리 곁으로 온 역사의 향기 신소장품특별전 2017-2021을 내년 3월 19일까지 허준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합니다. 지난 10월 7일에 개막한 이번 전시는 허준박물관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동안 구입하거나 기증받은 유물 가운데 엄선된 유물 100여 점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시는 구암허준의 동의보감을 필두로 각종 전의감과 관련된 교지, 약을 제조할 때 사용하는 의약기, 건강과 장수의 의미가 담긴 자수십장생도 등 다양한 유물이 전시돼 선조들의 건강한 삶에 대한 열망을 간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허준박물관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